여기에 간식에 Q&A 좁지가 붙어있어가지고 먹고서 답변을 한번 해야 돼요. 자, 하나예요. Q&A가 뒤에 있었네요. 역시 빵이 끝판왕이었어요. 자, 화이팅! 본방 무대에서 숏앤비하인드를 위한 모션 표정을 나를 지웠죠. 보셨나요? 미션이니까요. 저 했어요. 보셨어요? 난 특별하니까요. 제가 지금까지 진짜 윙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. 진짜요? 저도. 네, 그럼 저희는 가방을 먹는 대신 윙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약속 잘 먹겠습니다. 저희는 그룹을 골랐어요. 그룹을 골랐어요. 여기는 자기 여필 또는 곡 공부 10초권 드림입니다. 노 편집, 노 편집. 뭐 할 거예요? 뭐가 좋을까요? 곡 공부를 할까요? 저희가 새로 컴백을 했으니까. 네.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쳐서 합쳐서? 네 한 번 해봐요 Fly like a butterfly 추우! 됐어요 너무 좀 가고 있어 아이고 안 돼 다 날 멀리 데려가 추우! 됐어요 Fly like a butterfly Butterfly 다 멀리 데려가 추우! 이거 뭐 미션이야? 짧지만 보나 먹겠습니다 네 한 알 같은 거 추가 먹고 싶다 해서 저희가 포기한 거 까는 거 한 번 먹어볼게요 아니 님이 중 bij 전문est Social الع演할 때 윙크하기 할 때 저희가 바꿨어요 미션을 어떻게 바꿨죠? 잘 보이게 저희가 파트의 한계는 추우 아트를 그렇게 하는 걸로 바꿨어요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어 어떤 sicherian에? 나 suas跳aby아내를 핸냐고 Intro 그럴수 Fly like a butterfly 저희 놓치면 안 돼요 잘 찍어 주셔야 돼요 추우usa아 비즈 Srila & 유니메 저 아리래, I will be around! 이렇게 나오고 했죠. 저도 보셨나요? He-jeen이가 하고 바로 다음에 했습니다. 성공! 빵도 먹고 미션도 성공하고.